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젊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로 선회를 한 것은 지난 이재명 1기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재명 체제에 반기를 들은 것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를 마치고 지도부가 어느 정도는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임명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하나씩은 꼭 끼워 넣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선은 하마평조차도 없는 상황이며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영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라든가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 그동안 이재명 1기 체제에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너무 뒤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사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박지원을 직접 영입을 했고 당시에 민주당은 N번방 추적단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박지원을 영입을 했으며 지난 대선 국면에 양쪽 진영에서 젊은 층 대표를 얻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은 젊은 남성층을 제대로 공략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 20대 청년인 박지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매번 최고위 회의를 할 때마다 박지원은 이재명 주변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며 여기까지는 민주당에서 젊은 여성을 영입을 하고 젊은 지도부 그림을 그린 데까지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으나 문제는 박지원이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개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얘가 눈치가 없이 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사당화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자 박지원은 반기를 들었으며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 외에도 이재명은 인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등의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절대 존엄인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당연히 개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뭐 지금 뭐 검찰이라든가 법원을 상대로 좌표찍기를 하고 조리돌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지원을 비판을 하고 좌표찍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박지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개딸들에게 반발하면서 비난과 억압은 민주당의 언어가 아니라며 친명을 진영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내로남부가 이런 폭력적인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이 바뀌어야지 살 수가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져 갔으며 결국 박지원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다가 거의 뭐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내쳐지는 모양새가 그려졌습니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지원이 나중에 어느 정도로 조리돌림을 했냐면 박지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대꾸도 안 하는 지경이었고 또 나중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총선인과 당대표 선거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박지원도 자기도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센까 가지고 당시에 박지원은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회 길바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정치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를 빌려주기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이 박지원이 묻으면은 본인에게 피해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박지원 기자회견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좋든 싫든 어쨌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길바닥에서 하게 방치를 하는 것은 진짜로 잔인하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자회견도 길바닥에서 했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단 한 명도 박지원을 지지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박지원도 나중에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느닷없이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쓰러져 있는 쇼를 할 때 박지원이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단식을 그만두고 몸을 회복을 할 때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라는 등 뭐 이런 쇼를 했지만은 민주당 분위기 아시겠지만 한 번 수박으로 찍히면은 이게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박지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위기가 더욱더 싸늘해지고 박지원에 대한 여론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박지원이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죠. 그리고 또 박지원 말고도 지금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소연 전 전국대학교 위원장의 사례도 즉 민주당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역시도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스스로 대응하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개파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작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자 권력의 추종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등 이재명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갯딸들에게는 이러한 비판은 당연히 1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양소연 역시도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조리돌림을 당했고 결국 양소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요. 이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박지원하고 양소영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청년 몫의 안배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가능하면은 청년 정치인들을 한두 명을 끼워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선조차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니까 그나마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지명을 한 사례가 전훈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84년생으로서 한 40세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을 알만큼 알고 정치판이라든가 민주당의 생리에 대해서 알만큼 아는 사람이라 박지원이라든가 양소연처럼 급발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동안 이재명이 지명을 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50, 60 세대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웠던 것은 보수 진영에 비해서 민주당이 젊은 정당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현재 이재명이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젊은 목소리가 사라진 민주당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